한국은 라디오 생방송 진행 중. 생차 문화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군수님이. 하동 오면은 이제 뭐 유명한 게 많잖아요. 이제 하외마을도 있고. 하동 하외마을? 하동에 하외마을 있었나? 아니 그 하외마을은 안동입니다. 안동이군요. 또 하나의 김흥국 어록 탄생. 하동에 하외마을이라. 김흥국 어록은 계속됩니다. 야 너무 따라다닌다. 하나만 먹을게. 얼마야. 100원? 하나에 100원? 안돼요 100원. 100원 너무 싸죠. 이게 지금 N분의 1인데 이게 무슨 100원이에요 선생님. 아저씨 개인기. 보여주세요. 밑에 좀 한번 하고 200원. 콜. охrist아. 털 미 털 jet hair. 털 미 털 미디 털 미 털 diy vacuum 달리 덜 drawizes. 털 미 털 미디 부분. 털 미 털antal permitted me 털ately Movie. 털 미 털ğini 털 나queamı. 털 미디 있어요 털 미 털脸edy та mitt에 털 미디. 먼저 갈게요. 하나 더 드실래요? 이거 메론 키위 소스인 것 같은데 한번 드셔보세요. 그냥 다 먹어버리고 끝내자고. 그냥 다 먹어버리고 끝나. 너무 맛대.